여러분 큰일 났어요. 지금 제 두 개의 자아가 뻥 하고 있거든요. 뻥뻥 뭐가 문제가? 뭐가 문제냐고요? 전 빨리 와서 무지한테 청량미 넘치는 청량 우지와 치명적인 우지를 빨리 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죠.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조금 더 빨리 달려가려고 합니다. 11월 17일 더쇼에서 저의 무대가 최초 공개되니까 에너지틱하고 재밌는 무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